여긴 모로코 탕헤르입니다 지금 페리호에 성선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를 타고 50분 내지 1시간이면 유럽의 스페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탕헤르 탕구의 아름다운 도시인 모습입니다 제가 곧 출발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지금 나마단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적습니다 이게 모로코의 국기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스페인 항구입니다 이 배를 타고 저 스페인 항구로 갈 예정입니다 우리 학궁대감이 지금 페리호를 성선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지금 유럽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소감 한마디 했어요 40분 밖에 안 걸린다는데 눈앞에 보이는데 지금 모로코 모로코에서 지금 스페인 타르 45분만 가면 갔는데 지금 기다린다고 지금 지기면 죽겠다 경기도 좋은데 그 타입 뭐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로코 탕헤르 출발했습니다 이베는 스페인의 타리파항으로 가고 있는 페리호 아닙니다 진짜 예상했죠 자동차는 기간이라서 잠시 후 스페인 항구에 도착할 예정입니다. 타립파 항구 소세지가 끝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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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립파 항구 소세지가 봄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